제로야 제로야 너 뭐하러 와 이리와 빨라 제로야 제로이 이거 뭐야 배지러워 사건 현장 증거 1 그 뭐냐 그 사건 도구 확인 이거 뭐야 어떡할거야 제로야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가 있어 너가 지금 3살이야 4살이야 아니 지금 이런거는 이제 졸업할 단계가 되지 않았어 갑자기 옛 추억이 떠오르는거야 어 누나 지금 너무 충격먹었어 이 얼굴을 어떡할거야 세상에 행복했어 저거 뭐야 비빔면이야 뭐야 하 큰아 지금 너무 충격적이어서 지금 말이 안나와요 에 행복했던거 치고는 너무 빨갛잖아 그래도 귀여우니까 응 이걸 씻겨 보겠어 끝나가 오케이 지금 이걸 씻겨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 씻겨야 되나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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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씻는 곳으로 들어가세요 얼굴만 씻을거니까 그냥 물로만 살짝 씻어볼까 이리와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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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너네 되게 매력있다 오렌지족 같애 선생님 너무 귀여운데 선생님 너무 귀여우신데요? 왜 이대로 마무리할까? 이 귀여움을 어떻게 잘 안삼기네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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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영 쉽게 지워지게 글렀는데? 그라데이션이 되게 예쁘다 이런 거는 미용실에서 하려면 탈색 먼저 해야 돼 일단 그냥 염색, 일반 염색으로 안 되시고요 탈색으로 하신 다음에 내가 보니까 탈색 저기 세 번은 해야 되는 컬러예요 그쵸? 탈색 세 번을 해야 되는 컬러를 그냥 순식간에 가지고 계시네 대단하시네 대단하셔 아휴 그냥 이 정도로 마무리할까? 아씨 바닷물 지워지겠지 원래 이게 자연으로 없애지는 게 최고야 힘이 다가는데 귀여워 그래도 사고는 쳤지만 잘 씻었으니까 오케이 아 오케이 아이고 귀엽다 오오오 물기를 좀 덜 닦아줬나? 알아서 닦는 거지? 어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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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닦아줄게 오 볼륨이 살아났는데 볼륨 살아내려고 그랬던 거야 일부러? 드라이 하고 있는 거야? 제롱스의 바닥드라이 아이고 귀여워 아이야 아이야 어디가 다닐 거지? 어디가 다닐 거지? 어디가 다닐 거지? 쉬 하는 뭔가? 엄마가 거기서 쉬 하지 말랐는데 엄마한테 일러야지 엄마한테 일러야지 앞두기 얼마나 심했어. 그래서 매매 시켜줘야지. 엄마 그렇게 시킨게 그 정도면 그 전에 얼마나 심했는지 그걸 생각해 주겠어? 그래. 안 봤지만 아무리 많이 그랬어도 깨끗하게 씻어줬어야지. 깨끗하게 씻겨줬다니까 참네. 그것도 자기가 다 혼자 말리고 다 한 거야. 누가? 제로이가. 셀프 드라이를 하더라고. 엄마 그게 아니지. 잃을 거 첫 번째. 누나가 이거 제때 안 치워놔서 내가 사고를 저질렀다. 잃을 거 두 번째. 사고를 저질렀는데 큰아가 그래도 바로 씻겨줬다. 착색이 안 됐다. 이거지 잃을 거는. 우리는 딱 보는 것만 앞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요. 그러니까 이게 이 현 사회의 문제야 이게. 눈앞에 보인 것만 보고 해석을 해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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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